넌 매번 그래왔어 버릇처럼 말했어 니가 얼마나 잘난지 애초에 궁금한 건 단 일도 없었어 단지 너여서 너의 그 많은 얘기와 설명드린 말이 미치겠고 물어본 적 없는 날 지치게 해 애초에 궁금한 건 단 일도 없었어 애초에 궁금한 건 단 일도 없었어 내가 죽이 난 거니? 혹시 너 자랑하기? 위에서 만난 건 아닌지 이 맘번 끝 하면 헛을 뿐이지? 몰라 니가 얼마나 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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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 이겨낼 시가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